아티스트의 비밀, 첫 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드러머 최예지입니다 뒷말은 필요 없고 오락실로 바로 가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아티스트의 비밀 너때문에 흥이 다 깨져버렸으니까 책임져 아티스트의 비밀 아티스트의 비밀 아티스트의 비밀 아티스트의 비밀 아티스트의 비밀 아티스트의 비밀 평소에 온라인 게임이나 핸드폰 게임은 엄청 잘해요 그런데 드럼 게임은 드럼 여러분 이 드러머 한 분만 모시고 결과를 판정짓기에는 조금 아쉽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분 더 모셨습니다 아티스트의 비밀 아티스트의 비밀 아티스트의 비밀 아티스트의 비밀 아티스트의 비밀